안녕하세요 랩터 여러분 이벤트 당첨 내용을 제가 커뮤니티에 올리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라이브 방송도 빠르게 찍어서 영상 길이도 되게 짧은데 그렇게 일부러 만들었거든요 일부러 갑자기 하고 갑자기 올리고 이벤트 형태라 했는데 참여가 많이 안 했어요 뷰도 많이 안 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당첨제 발표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약속된 이벤트 상품은 참여하신 분들한테 그냥 폭탄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 최고 구매자 이석형님한테는 이분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저번 주에 보내려고 하다가 이번 주에 보내려고 하고요 쇼핑몰 이용 고객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은 세 분인데 그분에서 뽑으려고 하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주문하신 분 위주로 해서 두 분을 뽑아서 김동관님하고 김정환님 타이제브라 5cm급 초보자 이벤트 그린볼 이벤트 참여하신 분은 또 김동관님하고 김정환님 두 분 참여하셔서 그린볼 보여드릴 거고요 깜짝 이벤트 깜짝 이벤트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타란툴라 제가 번식한 거 뭐 있다고 얘기했던 거 맞추는 거 수라탄이랑 같이 봐요 그거 말씀하셨던 참여하신 분 김동관님하고 또 김정환님 또 당첨되셨고요 그리고 유료회원 유료회원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잘 모르신 분인데 돈을 결제하셔서 천원짜리 일반회원으로 결제하신 분 오천원짜리 결제하신 분 만원짜리 결제하신 분 결제하셔서 저희 유튜브 시청하신 분들이 유료회원이고요 그렇게 해서 참여해주신 두 분 일반회원 두 분 한영국님하고 김동관님 그렇게 텍사스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슈퍼인 김정환님 슈퍼인 김정환님은 수라탄이 지금 유체로 되는 수라탄이 밖에 없어서 수라탄이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브 방송할 때 갑자기 해가지고 몇 명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봄이라 여러분들 여행도 많이 가시고 약속도 많으셔서 참여 많이 안 하셨는데 그중에 보시다가 쭉쭉 빠져서 두 분 밖에 안 넘으셔서 제가 선물 드린다고 했었죠 퍼플트리 유체 유승윤님하고 김정환님 이렇게 두 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했고요 원래는 이벤트 참여를 많이 하시면 제가 상품을 찢어서 골고루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이벤트 진행을 되게 많이 했는데 참여가 다 몇 분에서만 멈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분에 맞춰서 한영국님은 텍사스탄 하나밖에 못 봤네요 그리고 김동관님은 타이제브라, 오센치, 그린볼, 크라찬 그다음에 깜짝이벤트 크라찬이에요 그리고 텍사스탄 이렇게 4마리 받으시고요 그리고 김정환님은 타이제브라, 그린볼, 크라찬, 수라타니, 퍼플트리 이렇게 받으시는데 타이제브를 제가 보내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4마리 이번 주에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승윤님은 퍼플트리 한 마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시는 걸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유승윤님은요 유승윤님 참여하시는 방법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반 유료회원은 팬가입이라고 있어요 팬가입 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제일 저렴한 게 1,000원짜리가 있어요 1,000원짜리 있고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있는데 팬가입 하셔가지고 하면 정기적으로 이벤트 계속 진행하니까 그렇게 받은 게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라이브 방송 때 돈 띄옹띄옹 5,000원, 1,000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는 유료회원으로 해놓고 영상도 따로 유료회원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쇼핑몰 이용 고객은 말 그대로 쇼핑몰 이용하신 분들은 그냥 메일만 보내셨어도 그리고 유료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그냥 메일만 보내셨어도 수라탄이나 상품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참여가 안 보신 것 같아요 못 보신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벤트는 봄이기 때문에 자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실시간 방송이라도 한 번씩 꼭 보세요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이나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실시간 방송에서도 도움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꼭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봐서 또 따로 주문하신 분들 있으면 같이 붙여서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꼭 주문하실 때 이벤트 상품 같이 보내주세요 라고 내용을 해주세요 제가 바빠가지고 정신없다 보니까 요새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놓치지 않고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택배비라도 조금 부담이 덜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어흐 도망치고 어흐 도망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